봄 기온이 완연해 바깥에서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예년기는 웃돌면서 따뜻한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특보에 담비를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사이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고 나이도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순주가 16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봄날씨 만끽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현재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늦게 경기 북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5mm 미만은 무척 적은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산발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7도, 강릉 10도, 부산도 1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예년 기온은 3도에서 6도가량 웃도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정보왔습니다.